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은 아닌데요. 코로나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최대한 대면을 하지 않고 혼자 밤에 시승을 했고요. 그리고 목소리로만 지금 시승 느낌을 녹음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신형 3시리즈, 이 부분 변경된 3시리즈의 시승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대의 신형 3시리즈를 동시에 시승했습니다. 3시리즈 세단과 외건을 동시에 시승을 했는데 세단은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외건은 6기통 고성능 버전인 M340i X-Drive 4륜구동 투어링 모델이에요. 두 대 모두 좀 특이한 3시리즈죠. 특이한 3시리즈만 시승을 한 건데 조만간 320i나 320d 같은 많이 팔리는 4기통 3시리즈 시승기도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형 3시리즈는 예전에 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도금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릴 그리고 이 범퍼가 이렇게 바디 컬러로 좀 두툼하게 되어 있고 뒷범퍼도 그냥 보디 컬러로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깔끔하게 생긴 노멀 디자인이 있어요. 여튼 오늘 시승하는 두 대의 3시리즈는 모두 센 얼굴들로만 되어 있는 걸로 갖고 왔어요. 세단은 330E M 스포츠 디자인이고요. 외건은 M340i라서 태생부터 이건 스포츠 외건이죠. 387마력이나 하는 6기통 3리터 엔진이 들어간 외건이니까 이거 아주 굉장할 겁니다. 자 330E M 스포츠 모델 6,850만원짜리 3시리즈인데요. 이것부터 보시면요. 우선 헤드램프의 주간주행등이 기존에는 니은니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형은 기역기역 위에서 기역기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헤드램프가 기존보다 훨씬 슬림해졌습니다. 두 개의 기역기역 이거 중에 바깥쪽 기역은 방향지시등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보다 약간 더 커졌고요. 거기에 M 스포츠 디자인은 테두리까지 검게 칠했기 때문에 그릴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죠. 그릴 아래 범퍼도 검게 칠한 부위가 많고 딱딱 각지게 디자인을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휠도 기존 330E에 썼던 19인치 휠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M 스포츠 디자인에는 이 파란색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기존이랑 같습니다. 다만 이 330E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많이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사용빈도가 그냥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브레이크를 좀 덜 쓰는 편이죠. 회생제동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운전석 문자가 앞쪽에 충전구가 있고요. 여기로는 완속 충전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뒷범퍼가 아주 공격적이죠. 검은색 장식이 이렇게 딱딱딱딱 직선으로 딱딱딱딱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뒤에도 강력해 보입니다. 범퍼 양쪽 끝에 세로로 빨간색 반사판이 붙어 있어서 마치 이 든든한 받침대 위에 차를 올려놓은 것 같은 아주 안정적이고 강력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테일램프나 트렁크 같은 거는 기존 3시리즈껏 그대로 썼는데 머플러는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뽑았네요. 기존 330E보다도 이 동그란 머플러가 더 커졌습니다. 실내는 꽤 많이 바뀌었어요. 이 대시보드 위에 커다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이 안에 그래픽도 다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중앙에 터치식 화면은 14.9인치로 급식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밑에 에어컨 송풍구도 좀 더 슬림해 보이게 바뀌었고요. 송풍구 아래 공주장치 버튼들이 쫙 있었는데 그게 다 14.9인치 터치 화면 속으로 다 들어가면서 버튼이 깔끔하게 싹 사라졌죠. 그 밑에는 비상등이랑 오디오 볼륨 조절, 열선 버튼 같은 거 중요한 버튼들을 물리 버튼으로 몇 개 뽑아놨고요. 그 밑에는 열면은 컵홀더랑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BMW의 전기차, BMW 전기세단, i4 이거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어노브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어요. i4는 레버가 위로 쭉 올라와 있었는데 이건 그냥 토글 스위치 같은 걸로 말끔하게 새로 디자인돼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이거 보면서 변속기 만지작만지작거리는 맛을 싹툭 잘라낸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를 싹툭 잘라낸 것 같은 느낌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괜한 거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그 자리에 넣을 것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휴대폰 충전기도 넣어야 되고 USB도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되고 수납공간도 더 필요하고 아무튼 3시리즈의 새로운 기어 토글 스위치 이거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조작감도 괜찮습니다. 시트는 이거 인조가죽이에요. 요즘은 인조가죽이 질이 좋아서 웬만한 가죽보다 성질이 괜찮습니다. 신형 3시리즈에는 M340A에 들어가는 스포츠 시트에만 진짜 가죽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모두 센사텍이라고 BMW에서 부르는 인조가죽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형 3시리즈에는 통풍 시트는 이제 없어요. 근데 열선은 앞 시트에 다 들어갑니다. 뒷 시트에는 열선은 넣을 수는 있는데 별도 주문을 하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분위기예요. 자 이거 제가 직접 함께 촬영을 하지 못해서 저희 막내 PD가 그대로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키가 182에 몸무게가 73 적당하죠? 특전사 출신. 그리고 뒤에 어르신들 모시면은 좀 타이트하게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겠죠.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뒤로 가면은 이 정도 공간인데 여기 싹 앉으면은 생각만큼 넓진 않아요. 아무래도 키가 180이나 되고 또 오늘 추워서 옷을 좀 두툼하게 입어서 그런지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가운데 팔걸이가 있고 컵홀더도 있고 송풍구도 있고 USB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아휴 추워. 띠리링 띠리링. 자 여기서 M340i 웨건으로 갈아타서 M340i의 시트는 이거 진짜 가죽 시트예요. 330i의 인조 가죽 시트에 비해서 확실히 부드럽고 그래서 몸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앉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 내려서 트렁크를 보면은 웨건은 이렇게 유리창만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짐을 넣고 뺄 때는 유리창만 살짝 열어서 짐을 싣고 이렇게 딱 닫을 수 있죠. 반면 세단은 트렁크가 쫙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긴 하는데 요즘은 다들 트렁크를 짧게 디자인하잖아요. 쿠페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트렁크는 좀 짧아지고 있어서 트렁크를 활짝 열어도 트렁크 입구가 넓질 않아요. 그래서 트렁크 저기 안쪽에 있는 짐을 막 이렇게 꺼내려고 할 때는 트렁크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면 이 웨건 짐카는 아주 편하죠. 3시리즈 웨건 투어링의 짐 공간 크기는 현대 투싼이랑 상당히 비슷한 넓이예요. 근데 투싼은 SUV이고 3시리즈 투어링은 그냥 웨건이라서 짐칸 이 바닥 높이가 3시리즈 투어링이 훨씬 낮죠. 그래서 짐을 싣고 내리고 뭐 이러는 게 3시리즈 투어링이 훨씬 편합니다. 두 차이 짐칸 바닥칸 넓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웨건은 시트를 접었을 때도 평평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트렁크 바닥판 밑에도 수납 공간을 뒀어요. 그물이나 러기지 스크린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판이 약간 높게 된 반면에 세단의 바닥은 더 낮고 바닥판 밑에 수납 공간이 그래서 더 작죠. 웨건은 시트를 접으면 바닥이 평평해지기 때문에 차박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키 180위에 우리 막내 PD가 잠깐 누워보는데 키 180위가 차박을 하려면 좀 더 큰 차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 180위 특전사 출신의 이 막내 PD가 차박을 하기에는 누비라 스페고니 3시리즈 웨건은 웨건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단께 짐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물을 딱 설치를 해서 짐 공간에 넣은 짐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으로 막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접어서 짐 공간을 넓게 할 때도 운전석 바로 뒤에 그물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M340i 투어링은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 스포츠 디자인이 정유돼 있어요. 앞뒤 범퍼에 검은색 장식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센 차처럼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기본 적용됐고요. 휠은 19인치 속이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이는 스포츠 휠에 파란색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뒷범퍼 아래는 큼직한 머플러가 이렇게 양쪽에 딱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내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검은색으로 스포티하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릴은 알루미늄 느낌의 은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점선으로 그어진 패턴이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는 330i와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장식이 살짝 들어간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일단 주행을 하기 전에 오디오를 보면요. 330i는 기본 오디오고요. M340i는 하만카돈 오디오예요. 3시리즈 기본 오디오도 이제는 아주 후치질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290 3시리즈 320d 이거 타던 시절에 3시리즈 오디오는 정말 후졌어요. FM 라디오들 들어도 AM 라디오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3시리즈 기본 오디오는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만카돈 오디오도 많이 좋아졌네요. 하만카돈은 이제 파워도 괜찮고 섬세한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듯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두 차의 스펙부터 정리해보면요. 이번에 3시리즈 부분 변경을 하면서 동력계통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는 거의 없죠. 다들 전기차 개발하느냐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엔진이 이렇게 만지작거릴 시간이 없어요. 330i에는 320i에 들어가는 144마력짜리 토크 30.6kg포스미터 내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엔진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가는 이 사이에 112마력짜리 도넛처럼 생긴 이 동그란 모터가 이렇게 딱 끼워집니다. 이 모터가 112마력의 힘을 보태기도 하지만 112마력의 힘으로 혼자 이 차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역토크가 걸리면서 발전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모터에서 전선이 쭉 나가서 운전석 뒤에 있는 뒷시트 이 밑에 12kWh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는 운전석 앞에 있는 완속 충전구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렉트릭 모드로 이렇게 달리면 40km 정도는 전기차처럼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모터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렉트릭 모드로 해보니까 가속감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시속 60km까지는 가속감이 꽤 괜찮은데 그 이후로 60km 이상으로는 가속이 좀 더뎌지긴 합니다. 시내에서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평일에는 전기차처럼 가까운 거리로 출퇴근하면서 쓰다가 주말에는 장거리 여행 가잖아. 그때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장거리 여행도 편하게 다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자 이제 M340i를 보면은 이건 M 퍼포먼스 모델이라서 준 고성능 차죠. M3, M4 같은 게 오브행관력이 넘는 이 차가 고성능 모델로 맨 위에 있고요. M 뒤에 숫자들이 이렇게 주절주절 붙어있는 M340i 같은 차들이 준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M340i는 준 고성능 모델답게 파워가 아주 끝내주죠. 직렬 6기통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387마력의 토크가 51kg포스미터. 자 시속 30km를 여기 울퉁불퉁한 도로를 골목길처럼 이렇게 달려보면은 확실히 승차감이 달라요. 330i는 3시리즈의 기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스포티한 쪽으로 세팅이 된 그냥 서스펜션이에요. 포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여기에서는 약간 통통거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통거리는 게 신경질적으로 막 튀는 게 아니고 서스펜션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바닥의 굴곡을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는 스포츠 세단 승차감이긴 한데 차가 요동치질 않습니다. 반면 M340i에는 가변식 스포츠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졌다가 딱딱해졌다가 하는 이런 고급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편안해요. 아주 편한 건 아니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 넣으면 신발끈을 꽉 이렇게 묶는 것처럼 아주 타이트해집니다. 울퉁불퉁한 길 달릴 때는 약간 통통 튀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대신 이때는 코너링이 아주 좋죠.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려도 요리저리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덜해서 코너링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속 60km로 국도 달릴 때는 삼성공의 승차감이 가장 돋보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아주 경쾌하게 넘어요. 과속방지턱 넘는 실력이 절묘 정도로 좋은 수준입니다. 도로의 울퉁불퉁함은 적당하게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전기차스럽게 전기모터만 돌리면서 달리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전기모터만 돌리면서 다니는 승차감 요게 이렇게 아주 좋아서 테슬라가 이 정도 승차감이면 그냥 3개 정복을 했을 거예요.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제형표상에서는 5.9초가 나온다는데 정말 5초대가 나올까요? 두 명 타고 그래서 잘 나오진 않네요. 그리고 배기사운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자꾸 챙겨서 듣고 싶을 정도는 아니에요. M340i 배기사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M340i 이거는 그냥 정말 좋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쪽으로 바꾸면 가변 배기가 확 열리면서 배기사운드가 막 두들겨 팹니다. 그냥 이렇게 운전대로 이리저리 돌릴 때 세단에 비해서 뒤에 외관형 엉덩이가 약간 뒤늦게 따라 붙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기분 탓이겠죠? 머리는 아주 민첩하게 운전대 돌리는 대로 휙휙휙휙 아주 민첩하게 잘 돌아요. 근데 세단보다 조금 뒤늦게 엉덩이가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게 들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넘을 때는 확실히 모드별 차이가 느껴집니다.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해서 과속방지턱 넘으면 허리가 약간 충격이 오는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이 많은 국도끼를 갈 때는 반드시 컴포트 모드에 넣고 삼푸삼푼 이렇게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급가속 스포츠 플러스 모드 넣고 4.5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4.5초가 나올지 5.4요. 아 이거 안 되네요. 아 근데 고속 안정성은 정말 BMW가 좋아요. 뒤에 커다란 짐을 실을 수도 있는 외건인데 시속 100km 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차가 M340i 말고 뭐 또 있을까 싶네요. 오늘 시승한 두데이 3 시리즈는 두 차 모두 반자유주행 같은 거 다 잘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유지 같은 거 보니까 잘 되고요. 가격은 그 330i M 스포츠 세단이 6,850만 원 그리고 M340i 4륜구동 X 드라이브 투어링 요게 이제 8,680만 원 나는데 신형 3 시리즈 라인업이 좀 까다로워요. 뭐 M340i 외건 요거는 반드시 4륜구동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M340i 세단 요거는 후륜구동이다. 외건에만 4륜구동이 있고 세단에는 후륜구동만 있고 요런 식이에요. 그리고 33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는 투어링은 없고 세단만 있어요. 그리고 320i나 320d 요 4기통 모델들의 외건은 모두 후륜구동 모델만 있어요. 4륜구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단으로 가야 되는데 세단 중에서도 320i는 4륜구동이 없어요. 디젤 320d에서만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라인업이 좀 복잡한데 BMW 코리아에서는 기존 3시리즈 라인업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라인업을 짰다고 하니까 대충 우리나라 취향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시승 느낌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빨리 감기가 나와서 다시 제대로 생생한 시승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